오픽에서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나요? 아, 아니요. 전문 용어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픽은 채점할 때 딱 3개 봐요. 형용사, 연결사나 접속사, 그 다음에 시제사요. 요거 3개 봐요. 그리고 패턴이 다양하면 전문 용어 없어도 AL 충분히 나와요. 오픽의 주제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또 전 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오픽은 뭔가 우리가 썰베이에서 고르는 선택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발 주제가 있는데 이 돌발 주제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혹시 어떤 두 부류로 나뉜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준비해 놓으면 아무데나 쓰기 좋은 돌발 주제, 음식, 오늘 준비한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건 선택 주제만큼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이번에 필수 준비는 어떤 거냐면, 와, 시험에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와, 산업 같은 거? 와, 패션 스타일 물어보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 그래서 준비 안 하면 큰일 나요? 돌발 주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준비 안 하면 큰일 나요? 돌발 주제는 어떻게 돌발 주제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짧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IH까지. AL도 과하게 길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 돌발은 환경. 맞아요. 어려운 돌발은 조금 짧게 준비하고, 쉬운 돌발은 길게 준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아주 요상한 롤플레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당신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일 하이킹 갈 건데, 약속 한번 잡아봐라. 그 다음 문제가, 당신 친구랑 하이킹 못 간다. 내일 폭풍이 온단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변경하라. 그 다음 문제는,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자, 여러분. 문의하기, 문제 해결하기, 관련 경험 말해보기. 이런 롤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돌발 주제를 쫙 반으로 갈라서 볼게요. 돌발 주제에는 어떤 돌발 주제가 있냐면, 여기에 다 쓰지 못했어요. 이거 말고 세세한 돌발이 되게 많아요. 노란색으로 쓴 돌발 주제는 할만해? 이런 돌발 주제예요. 이런 돌발 주제들이 어떤 돌발 주제냐면, 야, 무슨 오픽을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니? 그냥 온라인에서 몇 개 이렇게 칙칙칙 보고 나면 AL 나오는 거야. 네 시험엔 음식이랑 친구가 나왔나 보지? 음식이랑 집안일이 나왔나 보지? 그럼 좀 할 말이 할 게 있고요. 갑자기 산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새로운 테크놀러지가 사람을 실망시킨 사건이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한다든가. 갑자기 사람들은 은행에 왜 가나요? 은행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요. 은행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중에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패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션 스타일 설명해봐요. 그 다음 문제. 자, 이거 중요해요. IH 목표 잘 들으세요. IH. 이웃 나라와 당신 나라의 패션 스타일을 비교해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대답한다? 대답하려다 망치지 않고,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시뮬러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세 문장 짧게, 짧게, 짧게. 오케이. 그 다음에 최근 옷을 산 경험은 잘, 왜냐하면 물건산 경험은 오픽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라이브에도 들어오시고, 제 기출 유형 특강도 보시고, 학원도 다니시는 이유가, 이런 건 꼭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 일단 오늘 이 얘기하죠. 최근 옷을 산 경험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픽에서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나요? 아, 아니요. 전문 용어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픽은 채점할 때 딱 세 개 봐요. 형용사, 연결사나 접속사, 그 다음에 시제사요. 이거 세 개 봐요. 그리고 패턴이 다양하면 전문 용어 없어도 AL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당신이 생활 속에 사는 어포인먼트도 물어보고, 인상 깊었던 호텔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준비하면서, 준비 안 해도 한 번 해볼 만해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왼쪽에 놓고, 얘네들은 준비 안 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는 걸 오른쪽에 놨고, 얘네들 말고도 세세한 돌발 주제들이 좀 더 있답니다. 요즘 시험본 제 학생 리뷰를 들어보니까,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돌발 주제 가족이랑 친구는 매우 중요한 돌발 주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돌발 주제인 게, 오픽에 어차피 사람을 소개하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랑 친구 소개, 혹은 친구 두 명을 비교해봐라, 이런 거 있고요. 이웃 사람 한 명 소개해봐라. 그럼 아싸, 가족이랑 친구 소개 준비해서 뭘 얘기하면 된다? 제 친구 지혜가 저희 집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행아웃하고 놀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을 소개해봐라, 이런 주제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건강 그렇게 잘 나와요. 건강이 진짜, 현수님, 좀 약간 짜증나는 게 뭐냐면, 누가 건강식 먹는다고 했냐고, 근데 나한테 건강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식습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건강식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너 최근에 먹은 건강식은 뭐니? 나 어제 햄버거 먹었는데?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소개,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 소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별표. 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소개가 집 휴가를 고르면 첫 번째 문제로 진짜 잘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 잘 듣고 있다가, 집 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땐, 아싸, 친구 소개서 배운 거 자연스럽게 해야지. 오케이, 파랑이님. 스크립트 연습하고 암기하는 팁이 있을까요? 한 문제 스크립트 만들고 연습하는데 30분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제 생각에는 암기로 오픽을 전부 준비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암기하실 땐 암기해야 될 게 있고 연습으로 커버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암기하시면 너무 외운 티가 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내용은 이 스크립트 외우면 무조건 쓸 수 있어.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은 키워드 떠올리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오픽의 문제 유형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묘사나 설명, 그 다음에 과거 경험, 뭔가 비교시키는 거 두세 문제, 마지막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그죠? 묘사나 설명 유형에 이렇게 인물 소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장소 소개, 콘서트장을 소개해봐라, 자주 가는 도서관을 소개해봐라, 좋아하는 해변을 얘기해봐라, 이런 것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이 공원 가서 하는 일은 뭔가요?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 아주 무시무시한 돌발 주제 재활용처럼 너희 나라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거고, 당신 내 나라의 날씨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인물 소개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